커피 투토리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커피 튜토리얼을 할 비니어몽입니다 커피 간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커피를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20g을 갖고 커피를 내릴 건데요 20g이 맞춰졌습니다 20g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물은 처음에 할 때 뜸들이기라고 하는데요 물을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밑에 떨어지는 물들은 조금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뜸을 들이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저는 1분 30초 정도를 뜸을 들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1분 30초 후에 진행을 할 건데 총 추출하는 양을 50mm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차 추출은 30mm 정도를 추출을 할 겁니다 지금 1차 추출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좋을 때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 옮겨가면서 살포시 얻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2차 추출은 2분 20초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 20초인데요 지금 2분 45초에 추출을 끝내고 지금 50mm가 추출이 됐고요 희석을 250mm까지 했고요 이제 맛있는 한 잔의 커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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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quiere说 우리와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determinación